안녕하세요 쇼미데이터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텐데요 터킬레스 스탠드 기타 발판입니다 얘는 여러모로 엄청나게 유용한 발판으로 쓰이고 있어요 어쿠스텍이나 클래식 기타 치실때 물론 엄청나게 쓰이긴 하지만 일레키타스 칠 때도 의자가 높거나 발이 땅에 안 닿았을 때 굉장히 강한 지지력으로 여러분들의 연주력에 편안함을 가져다 드릴 것 같네요 지금 다섯 단계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터킬레스만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강화 스테인레스 철재로 되어 있어서 약간 무게감이 있고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정성이 뛰어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위에는 지금 고무제질로 되어 있어서 발에 미끄러... 오 여기다 신발 묻어서 어떡해요? 고무제질로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확실히 되는 그런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기타 연주에 유용한 그런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14,000원이고요 기타 연주, 연습할때 앉아서 연주하실때 여러모로 연주하실 때 좋은 퍼큘레스 스탠드 발판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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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